Let it go! Let it go! We can't hold you back anymore!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안나의 슈퍼걸이조를 맡았던 이 언니라고 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Hang in there, Jones. It gets a little lonely. 안나의 슈퍼걸이조드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T5! Oh, Elsa! 안나의 슈퍼걸이조드 I can hear you But I won't Some look for trouble While others don't There's a thousand reasons I should go about my day And ignore your whispers Which I wish would go away 아, 너무 그래요 제니퍼리 감독 그 때, 당시만 해도 한국에 애니메이션과 같은 게 많지 않아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, 그러셔서 이제 그래도 운좋게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 대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. 2007년에 졸업하는데 디즈니에서 이제 인턴십을 새로 막 시작해 가지고요. 이제 그때 운좋게 지원해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. 적어도 한국에서 오신 분은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 싶고 또 교포분들도 계시고 꽤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요.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직업인데 그 캐릭터를 담당하면 그 캐릭터의 모습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연기하는 행동 방식이라든지 표정 하나하나 그런 거에 있어서 중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. 1편에서는 좀 더 이제 그냥 해맑고 왈가닥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 또 2편에서는 좀 더 이렇게 깊은 내면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력했는데요. 밝은 성격인 만큼 또 남을 위해서 항상 자기를 밝게 유지하고 그런 안나가 또 힘들 때는 또 어떤 내면의 힘을 끌어내서 더 성장한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. 캐릭터들의 솔직함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뭔가 집중하는 게 그 캐릭터가 사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면 공감할 수 있게 다가가기 쉬운 그런 솔직하고 오픈된 그런 모습의 캐릭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진짜로 존재하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모습일 수 있게 그렇게 항상 저희도 신경 써서 작업을 하니까요. 그런 게 그래도 통하는 게 아닐까요. 저희도 물론 하여튼